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서브는 모션이다라는 제목을 갖고 지금부터 레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브는 맞는 순간에 변화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를 속여서 내 모션을 이용해서 변화를 주면 더 강력해지는 걸 오늘 이 레슨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레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션 같은 경우에는요 박프로 저의 기준을 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은 서브를 넣기 전 준비 자세를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약간 백사이드 이 모서리 부분에 약간 내 그 엉치 부분 있죠 엉치 부분을 살짝 붙인다는 느낌으로 저는 이렇게 씁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손잡이는 딱 잡았을 때 왼발을 앞으로 하고요 왼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오른발을 앞으로 딱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으로 하고요 그리고 무릎을 구부려서 준비 자세를 합니다 우선 제가 모션을 알려드리면 볼을 토스하기 전에 한번 올려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라켓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 검정색 러버가 앞에 보이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올리고 볼 토스하고 이렇게 뒤로 밑으로 빼면서 돌아가고 스윙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볼을 맞추고 이런 식으로 이 모션이 들어가는데 제가 그냥 이거를 3단 모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 둘 맞추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깍specule 음색을 조금 붙여줄게요 이 모션은 똑같은 아마도 타입니당 손가락을 털어내면 아마도 털어내면 이 모션은 왼손으로 사용할 수 없는kt cap 그렇지만 앞으로는 여러 번을 치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 YG 서브까지 이렇게 산단 모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레슨해 보았습니다. 어떻게 오늘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서브를 넣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를 잘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제 모션도 한번 보고요.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포인트적인 거 그 부분을 잘 귀담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이제 박프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서브를 넣고 있고요. 여러분들이 이 팁을 조금 가져가셔서 반복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내가 게임에 필요한 서브를 만들 수 있도록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박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